앞으로 굳을 놓는 형식은 거의 대동연도 고려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생각이 듭니다. 과거에는 건물의 모형이 구조가 혓집입니다. 그래서 혓집이면서 부엌이 그 건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굴뚝의 설치가 집 뒷면이라든지 집 측면에 세워도 아궁의 하열이 고려 속에 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 짓는 건물들을 보면 혓집이 아니라 겹집입니다. 방 앞에는 거실이 있고 또 거실 옆에는 욕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을 놓기 위해서 연도가 길면 그만큼 아궁의 하열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줄고래 기초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려 속에서 배연되는 연도관이 거실 바닥을 통해서 또 욕실 바닥을 통해서 길게 나가기 때문에 배연된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따숙지 않는 그런 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대동연도 고려는 종전에 하는 그런 형식과 마찬가지입니다. 아궁이가 여기에 있다면 비록 굴뚝이 옆에 있지만 그 고려 안쪽에 연도와 굴뚝이 있는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고려 길이가 짧습니다. 그리고 연도의 그 길이는 방 밖에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지피는 고려 속으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더 추결을 고려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구둘로기는 제가 볼 때 거의 아궁이 옆에 굴뚝이 있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. 아궁이 옆에 굴뚝이 있는 것입니다. 아궁이 옆에 굴뚝이 있는 것입니다. 아궁이 옆에 굴뚝이 있는 것입니다. 아궁이To님 씨앗 ت 민주주 Π야 b you kids 감사합니다.